뭐 하려고? 이이 오늘 나온 맘터 신제품 그러니까 뭐? 오늘은 더럽게 많아 그래서 뭐냐고 지게여 좀 한 번에 대답할 수 없냐? 흥, 그럴까? 슈림프 사이플렉스 6,200원 화이트갈릭 사이 4,700원 딥시즈 사이 4,600원 이름이 어째 다 익숙하다? 이이 화이트갈릭이랑 딥시즈는 원래 가슴살로 있던 건데 됐고, 특징이 뭐야? 설명하고 있었잖아 화이트갈릭이랑 딥시즈는 패티만 가슴살에서 다리살로 바뀐 거고 슈림프 플렉스는 새우 패티에 타르타르 들어갔대야 응? 맘 또 새우 패티 맛없잖아 그려 내 말이야 여긴 치킨 먹어먹으러 가는데 왜 설때기 없이 됐고, 먹어봐 슈림프 사이플렉스고요 이게 화이트갈릭 사이 이게 딥시즈 사이요 맛은 어때? 화이트갈릭부터 갈릭소스랑 치즈 꾸덕기 좋다, 맛있어 딥시즈 사이는? 이건 양상추도 있고 치즈가 좀 달달해가지고 맛이 괜찮해 둘 다 다리살이 더 나아 둘 다 가슴살보다 300원이 더 비싼디 야, 300원 더 주고 이거 먹는 게 훨씬 낫다 슈림프 사이플렉스는 어때? 나쁘진 않은데 나는 이 새우 패티가 너무 맛이 없어 새우랑 치킨이 잘 어울려? 새우랑 치킨은 원래 잘 어울리지 이게 안 어울려서 그렇지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슈림프는 모르고 요거 두 개는 가슴살 대신에 먹을만 해다?